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님 판변TV의 박반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공통착오와 객관적 의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0126 판결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영등포구고 피고는 구청과 거래했던 회사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영등포구청인데 지역 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입찰 절차를 거쳐서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겁니다. 원고는 2017년 7월경에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3년 12월 19일경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지금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 이게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3년 11월 21일 회신 받기 직전에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세 상당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과세광청에다가 부가세 경정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들도 부가세 부가 대상으로 알고 부가세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해서 경정청구를 해가지고 환급받은 부가세 환급액을 원고에게 발언합니다. 그런데 이 환급액은 매출세액에서 피고들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부가세를 원고한테 받았는데 그 중에 매입세액 부분을 빼면 한 500만원 요정도로 반환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낸 거죠. 그래서 이 환급액, 이 부가세 받은 환급액을 돌려주니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서 용역대급에 지급된 부가세 전액 중에 나머지 금액 이 환급액 말고 요 매입세액 상당 공제된 금액 요것도 부당이들이 받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부가세를 준 그 금액 전체가 부당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반환했으니까 나머지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원심은 쌍방이 지금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공통의 착오가 빠져있습니다. 사고에 빠져있었고 그렇다면 이 착오가 없었다면 당사자들은 모두 부가세 부담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세 명목 금액 전부를 부당이익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부가세는 애초에 지급하지 않는 게 애초에 계약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액 해서 환급액 플러스 그 납입세 그 말로 있는 공제대행에 그 금액도 다 반환하라 라고 했더니 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사업자로 하여금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는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을 하는 것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라는 것은 애초에 이 사람이 납부할 부가세를 대신 징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부가세 부담을 누가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법사 약정에 부과하지 일단 받게 되면 그 부담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통으로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사의 의사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 의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시내 측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된 의사를 당사의 의사라고 보고 그 의사로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들은 애초에 부가세가 있는 걸로 착각을 했죠. 피고들도, 몽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피고들의 의사에는 부가세 납세 대행을 알고 있었고 하지만 내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듣기 때문에 나머지만 부가세 내면 된다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이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 사이에서 특히 피고들은 그 당사 사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서로 인정해 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금액은 차고가 있었지만 부가세 면세 대행이라는 차고가 있었지만 매입세액 공제 부분은 적어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에 합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충해서 한 걸읍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하면 되지 매입세액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렇게 쌍방이 공통으로 차고에 빠진 경우에 차고가 없다면 당사자가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쌍방의 공통 차고일 경우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어 그래? 부가세 면세 대행이 아닌데? 면세 대행이라고 착각하겠습니까? 쌍방이 그러니까 그러면 부가세 면세 대행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원고총무 인용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그 의사라는 것은 거래 관행이나 목적 적용 법조에 이르게 되는 객관적 추인지 의사이기 때문에 조국은 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가세가 부가세는 원고가 부담하지만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그중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거래 관행까지는 합의했는데 그렇다면 부가세 부담 부분이 있어서도 조국도 원고는 이 매입세액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 정도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그 정도는 피고가 납부할 의사를 입고 받아서 그 정도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조국도 공제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하기 때문에 고에 대해서는 쌍방이 조국도 가정적으로는 인정해 줬을 거다 라고 해서 그 라입세액 부분에 공제한 나머지 환급액만 돌려주는 게 맞다 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쌍방이 공통으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가장적 의사를 어떻게 벗고신가를 참고할 만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